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정신승리 같은데 아니 실제로도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절대 그게 아니고 찐사랑이라 주장을 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고 판단도 여러분이 하세요 제목 지난 10년 넘게 연애하면서 우리는 관계를 아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끝까지 참아주고 순결을 지켜준 우리 남편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어때요 님들 제가 부러워서 막 미쳐버리겠죠 원제 10년 동안 관계없이 사귀고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당시 저는 20대 중반이고 남편은 30대 초반이었어요 즉 육체적인 욕구가 한창일 때 연애를 시작한 건데 그때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귀는 10년이란 그 기간 동안 관계를 계속 거부하면서 만나 왔는데요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거를 끝까지 참고 이해를 해준 저희 남편에게 참 고맙고 미안하고 뭐 그래요 물론 지금이야 제가 무교예요 이제 그 어떤 종교도 믿지 않지만 그때는 저희 집안 직구 전체가 거의 세뇌가 된 상태이다 보니까 저 역시 그게 옳은 거라 이야기하여 쭉 그렇게 지나왔는데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참 무지하고 또 그런 무지로 인해 너무나 아까운 세월을 다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인 게 한 번씩 야 그 좋은 시절을 너무 허무하게 보내버렸어 이러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또 그래요 육체적인 관계에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 저는 정서적으로 마찬가지 너무나 불안했던 저는요 저희 남편에게 헤어지자 이런 말을 아예 입에 달고 살았고 그래서 이 남자를 본의 아니게 참 많이 울리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진짜 헤어지려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남친이었던 저희 남편은 자기 나이도 또 체면도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그렇게 울어도 제 마음이 바뀌질 않으니까 그럼 나 말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날 때까지만이라도 너한테 정신적인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랑 얼굴을 마주친다거나 만날 일은 절대로 없게 할 테니까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즉 기다리 아저씨가 되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진짜 그 진심을 저도 알게 됐고 우리의 사랑은 더더욱 확고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이야 결혼 6년 차고 완전 편한 친구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밤늦게 갑자기 만두랑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하필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라 저보고 다녀오라고 해서 알았다 하고 혼자 다녀왔거든요 그렇게 포장한 만두랑 떡볶이를 들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뭔가 동글동글한 남자가 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꽁꽁아 이러면서 가까이서 보니까 저희 남편이었어요 밤늦은 시간 마누라 혼자 집으로 오게 할 순 없었다며 달려 나왔는데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씻고 바로 달려 나온 거라고 해요 참고로 그 분식집이 저희 집에서 고작 1분 거리거든요 그런데 아내 걱정에 바로 달려와준 남편 정말 고맙습니다 그냥요 아까부터 문득 옛날 일들이 생각나고 하는데 새삼 이 남자가 너무 고맙게 느껴지고 또 미안하고 또 든든하고 그래서 글 써봤어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저기요 님아 설마 지금 이걸 자랑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도대체 종교 그게 뭐라고 너무 괴랄합니다 괴랄해요 그리고 님 남편 이거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미련해 보여요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죠 2번 남편이 쓴 일을 아주 많이 사랑하나 봅니다 좋은 분이랑 결혼하셨는데 너무너무 부럽네요 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더 잘하고 살면 되겠죠 뭐 내 댓글 글쎄요 쓴이도 그렇고 이 댓글도 그렇고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아니 관계도 관계지만 맨날 헤어지자 말했다고요? 아니 사람을 그렇게 고통주며 괴롭게 만들었으면서 이젠 참 웃고 있네 와 진짜 세상 편하게 사는군요 쓴이 3번 이거 뭐 종교가 해결한 건지 아니면 쓴이가 해결한 건지 그것도 아니면 쓴이 남편이 그지가 아니 해결한 건지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뭘까? 4번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서로 합의해야 하는 거 이게 옳은 거니까 태클은 안 걸겠습니다 특히 남편이 쓴이를 존중해 주는 걸 보니까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긴 해요 근데 말이죠 헤어지자라는 말은 왜 입에 달고 사셨는지 모르겠네 그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 진짜 별로거든요 뭐 그래도 이렇게 결혼했다니까 평생 갚으면서 사세요 5번 세상 많은 여자들이 바라는 이상형의 남자로군요 물질이든 뭐든 온갖 것도 아퍼주고 기다려주는 남자 근데 쓴이는 뭘 했습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아니 미안하다는 사람이 이렇게 해맑어도 되는 거야? 내 댓글 미안한 게 아니고 자랑을 하는 거니까 해맑은 거죠 야 봤냐? 내 남편이 10년이나 참고 기다려줬다고 내가 바로 이런 여자고 이만큼 사랑받는다고 이거 6번 나 아는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멀리 놀러 가보고 거기서 손만 잡고 저는 남자랑은 절대 죽어도 결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라고 물었더니 본인이 바로 그런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혼후순결을 지키며 살고 아니 고통받고 있대요 알고 봤더니 선천적으로 정력이 너무너무 약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하고 막 울던데 너무 불쌍했어 7번 쓰니만 순결이고 남편은 업소 같은데 가가지고 푼 거 아닌가? 이게 말이 돼요? 8번 정말 좋은 분과 결혼하셨네요 두 분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댓글들 뭡니까? 시선 폭발하는 거 너무 안 부끄러워요? 아니 업소에서 풀었다니 세상에 심보 그렇게 쓰면 나중에 천벌받아요 시샘은 무슨? 아니 누가 이런 걸 부러워한다고? 부처같은 성인이 아닌 이상 어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비정상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여자가 이상하든가 아니면 남자가 이상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딴 곳에 해결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지 부러워서 시샘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요 착각 넣어놔요? 추가? 아 물론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글인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따뜻한 댓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예전부터 자영업을 했었고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 또 일이 끝나는 시간 역시 너무나 뻔하고 또 저랑 같이 있는 시간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업소만큼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장단합니다 우리 남편 의심하지 마요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무리 그래도 10년을? 아니 설마 그걸 믿어요 정말? 2번 어머 여기에 세상 삐뚤어진 사람들 너무 많네요 다 무시하고 쓴이 알콩달콩 남편이랑 행복하게 사세요 부모 형제 자식 다 멀리 있거나 떠나고 나면 결국에 부부만 남습니다 3번 아니 쓴이는 그렇다 쳐도 남편분 기준으로 보면 어릴 때 만난 것도 아닌데 10년 동안 그걸 참고 연애를 했다고? 거기다 결혼까지 한 거 이거 너무 특이한데? 말도 안 돼 아니 그렇잖아 사랑하는 여친이 옆에 있는데 마흔 넘어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10년을 참고? 혹시 여기 안 쓴 다른 뭔가 그지 같은 사연이 있는 거 아닙니까? 4번 뭐 쓴이가 행복하다고 믿는다니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만약 제가 쓴이였다면 남자 의심했을 겁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밤도 같이 보내고 싶고 안고 싶고 이런 게 인지상정인데 10년을 참았다고 이거 너무 이상하고 괴랄한데? 혹시 주작 아닌가? 아니 보통 젊은 남자들 연애할 때 100일까지만 기다려도 몸에서 살이 나온 다음에 막 죽으려고 하던데 도대체 뭘까요? 2번 댓글 1번 아무리 봐도 이 여자 너무 이상한 여자 같아요 남편 진짜 불쌍하네 그냥 평범하고 좋은 여자 만나지 강제로 돌을 닦게 만드는 여자를 도대체 왜 만난 걸까? 2번 아까 누군가가 괴랄스럽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딱 맞는 말이야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10년 동안 잠을 안 잤다고? 이거는 뭐 상대를 덜 사랑하든지 아니면 완전 친구 같다든지 하여간에 완전히 불타오르는 그런 사랑은 전혀 없었다 이건데 특히 지금도 그래 막 좋다고 실실 웃기나 하지 땅을 치고 억울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3번 그래서 다들 이러는 거죠? 본인은 시공찬 같은 인생인데 이승이는 오직 1편 단심 평생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난 거 말이야 세상은요 딱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에요 다들 주변에 발장난 남자들밖에 없나? 진짜 사랑 그 이상의 감정으로 손끝 하나 못 만지고 끝까지 지켜주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여자를 욕장의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니까 아니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야지 괴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댓글 미친 이게 부러워? 어처구니가 없네 야 이 댓글 부디 컨셉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니면 쓰님가 2번 뭐요? 우리가 지금 질투나서 부러워서 이런다고요? 아니 그럼 님은 뭐야? 저게 진짜 부럽다는 거야? 정말? 리얼리? 레알? 헐 3번 아니 도대체가 이 글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쓰니는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거고 좀 더 정확히는 자아도취에 푹 빠져 있는 거지 정신승리 그리고 이 댓글 쓰니는 뭐 그래요 당신도 먼저 말을 했네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막 그냥 그렇다구요 4번 보아하니 남편 자랑하려고 글 쓴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본인 얼굴에 침 뺏고 가는 거요 5번 미친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게 사랑이냐? 아줌마 너는 그냥 지레야 지레 만약 이게 쓰니가 말하는 그 찐 사랑이 아니고 다른 게 있다면 그렇다면 글 내용을 유추해가지고 제가 살짝 지레 짐작을 해본다면 조심스럽게 그게 있습니다 일단 뭐 아무런 그런 문제가 없는데 10년을 참는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보처님이 아닌 다음에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그 쓰니가 남자는 자기한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쓰니 역시 혼전순결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놓고 보면 뭔가 합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쓰니가 헤어지자고 할 때도 계속 울고 불고 매달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뒤에 글도 마찬가지 보면 남편이랑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이것도 뭔가 좀 찡하죠 그때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게 사실 설명이 잘 안 돼요 그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찐 사랑일 수도 있는 거지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는 이러고 못 산다